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? 터키 터키 인피니트 무슨 노래 제일 좋아해요? 인피니트 상관없어요 다 좋아해요 이럴수가 제가 인피니트 2PM 춤을 잘 몰라가지고 진짜 오마이갓이다 남자분은 한국분이세요? 어쩌다가 터키 분을 만났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인피니트 좋아하는 터키 분을 만났어요 엉망하는거야? 굳이 신청곡 2023년 신청곡으로 인피니트 지금 추천해주실지 어떻게 만나요? 아 그렇게 좋았습니다 인피니트 대단한 그룹이죠 역팀은 멋있게 니안의 호랑이 하고 있는데 저 내꺼 하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추의 분을 위해서 두 분의 사랑 영원하시라고 저 남자분 꺼 하시라고 내꺼 하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노래가 그 밖에 없어요 춤 잘 모르고요 그냥 춰볼게요 왜냐면 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감사합니다.